자, 유효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은 유효 범위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곳은 함수로 제한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언어들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블록, 대부분의 언어들은 많은 언어들이 블록으로 중괄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 안에서의 유효 범위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자바의 코드입니다. 자바를 여러분들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자바에서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다가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 name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var name이라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선언하고 egoing이라고 이렇게 해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system out println name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console.log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name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바로 이것과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 중괄호 안에서의 유효 범위를 갖는 저 포문에 대한 지역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포문 바깥쪽에서 여러분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자바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호출한 것이고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포문의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var name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포문의 중괄호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아니고 포문 바깥쪽에서도 유효한 변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의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변수만이 그 함수 안에서의 지역 변수가 되는 것이고 뭐 포문이나 if문이나 이런 데에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예, 지역 변수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의의의 악화라 주의의 악화라